택배 끝 오오 채물농 어 우리 뜨뜻영님 어떻게 아세요 하낌 근데 막방에 뭐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진짜 머리 개 잘 어울리지 않아 이러들? 욕 끝나고 이 12토치 소 놈이 선수 마지막 강화 지금이다! 에어?! 아잇 아니 진짜 우리 이거는!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우리 진짜 형님 이걸 어떻게 붙여 야 이런거 40% 안되는거 아니야? 33%쯤 아니 아니 이걸 진짜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형님 돈 다 쓸게 형님 어 마지막 인생 강화기 때문에 다 쓰겠습니다 아 우리 형님 저 마지막 인간이시구나 오케이 진짜 인간이시구나 아니 이런게 붙어 여러분들 근데 진짜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미래에서 왔습니다 퍽입니다 아니 형님 제가 늘 말하지만 요런게 붙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야 붙을 수 있어 붙을 수 있어 아 좋아 좋아 지금 여기서 마지막 레인 아래 살짝 진짜 3.5칸 가는거야 아 이게 진짜 그거다 아 이게 이게 손음에서도 그 게이지다 3.2칸 자 여기 붙어야 된다 여러분 잘 있나 아 아 어 넥슨 속아 넥슨 속아 넥슨 속아 넥슨 속아 넥슨 속았어 넥슨 속았어 넥슨 속았어 지금이다 가자 가자 취믈바루~~~ 빰... 날쌔!!! 날쌔!!!! 이거지! 가자 취믈바루~~~ 가자 이르카로~~~ 와아아아!!! 날쌔!!!! 와, 이거 붙여주네? 이거 바로 아까 강화 속이는 방법! 이거지. 어때 여러분들? 이거지, 강화는. 와 이걸 붙여주네? 역시. 진짜 이건 실력 게임이었다. 와... 올해 7번 축하드립니다.